이 국제 바다 때렸습니다. 높게 떠오른 타구 쫓아갑니다. 내려옵니다. 일러서! 몸을 던지면서 이 타구를 건져냅니다. 박찬호! 갈렸어요! 일로로! 스리아! 이번에는 문노경 선수가 도와줍니다. 마지막입니다. 3로 잠들었습니다. 1로 1로에서 아웃! 2로 1로에서 아웃! 5, 4, 3로로 연결되어 더블플레이가 나왔습니다. 오 잘 잡았어요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이트루야 고정 공부 그렇습니다, 문복여 선수. 그렇습니다.